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역대급 그지같은 올가미 엄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자기 아들 찾겠다고 새벽 3시에 우리집 쳐들어온 남친엄마 게다가 아들은 자기 엄마 편이래 와 개 소름돋아서 바로 차단 박았어요 둘 다 꺼져 원제 새벽 3시에 남친 잡겠다고 우리집 쳐들어온 남친엄마 제목 그대로에요 오후 3시도 아니고 새벽 3시에 이 할준마가 자기 아들 찾겠다고 우리집에 쳐들어왔는데 아니 뭐 이런 그지같은 일이 다 있는거야 막말로 우리가 17살 곱비리면 또 몰라 아니 27살이라 해도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많이야 37살이라고 내가 이 나이에 이런 미친 그지같은 일을 당하다니 너무 황당하고 상상도 못했고 정말 믿기지 않고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글쎄봐요 방금도 말했지만 우리는 37살 동금내기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만난지 반년 조금 넘었고요 각자 일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로 주말에 만나가지고 술 한잔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곤 했었죠 그러다 최근에 들어서는 그냥 술 먹고 나면 우리집에 들어와가지고 같이 자고 그랬어요 참고로 저는 직장 때문에 독립을 했고 10년째 혼자 사는 중입니다 뭐 여하튼 이런 상황인데 얼마 전에 남친이 대뜸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가끔 이렇게 외박을 하니까 같이 사는 자기 엄마가 너 도대체 어디서 자는거냐 이렇게 하도 캐물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우리집 위치를 알려줬다는 거예요 여친 집에서 자고 있어 거기가 어딘데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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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스텔이야 이렇게 아니 그 전에 37살 성인 남자가 가끔 외박을 하는 게 이렇게 유난까지 떨 일인가요? 아 물론 유부남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죠 당연히 난리를 쳐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그런 것도 아니고 참 어이가 없다 싶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말을 했지만 그 이후로 뭐 어떤 문제가 생기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마음은 찜찜하고 거지같아도 저도 문제 삼지 않고 그냥 조용히 덮어놓고 지냈죠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어요 토요일에 또 남친이랑 밖에서 만나 술 한잔 후 놀다가 우리집에 와서 같이 쿨쿨 자고 있는데 조금 전이었죠 갑자기 초인종이 미친듯이 울리는 거예요 아이씨 뭐야 이러면서 폰을 열어가지고 시간을 확인했더니 새벽 3시야 개 짜증났지만 아니 무서운 게 더 컸어요 근데 배를 하도 누르니까 이건 뭐 안 나가볼 수도 없는 거고 살금살금 문 앞으로 가서 밖에 누구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어떤 할줌마가 됐든 우리 아들 여기 있지?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예? 누구요? 이렇게 다시 물었더니 나 꽁꽁이 엄마다 지금 우리 아들 여기 있는 거 다 알고 왔다 문 열어라 와 세상에 아니 도대체 지금 이게 뭔 꼬라지랍니까 남친 엄마가요 자기 아들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이 시간에 아들 찾겠다고 아니 잡겠다고 우리 집에 쳐들어온 거예요 참고로 여기는 출입이 자유로운 빌라입니다 공동현관이 있긴 한데 잠겨있진 않은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집 현관까지 올라와가지고 초인종을 오지게 눌러댄 거죠 와 이 새벽에 얼마나 놀랐는지 잠도 술도 다 깨고 나 진짜 울뻔했다니까 아니 그래요 아무리 외아들이라도 그렇지 이 자식이 17살 곧비리도 아닌데 37살이나 처먹은 아들이 외박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새벽 3시에 여친집으로 잡으러 오는 세상 이런 엄마가 어딨어요? 지금 이게 정상적인 사고방식의 인간이 맞냐고 말이 되냐고 사실 이때 저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문 열어준 건데 뭐 그나마 다행인 건 이 할주마가 저희 집 안까지 들어오진 않았고 현관에 서가지고 꼼꼼아! 꼼꼼아! 이렇게 불러가지고 깨워서 데리고 갔어요 끌고 갔죠 아니 이 자식도 진짜 웃기는 게 생긴 건 완전 상남자처럼 생긴 인간이 참고로 키가 180이고 몸무게가 85kg야 다 늙은 자기 엄마한테 빌빌대는 꼬라지를 보자니까 진짜 얼탱이가 다 터져버리더라고 아닌 게 아니라 오만장이 다 떨어졌는데요 역시 이대로 차단받고 안 보는 게 낫겠죠? 진짜 저요 너무 놀라고 황당해서 이 순간 제대로 화도 못 내고 그냥 가만히 멍때리고 서 있었던 게 지금 와서 너무 속상해 미쳐버릴 것 같아 내 생에 최악의 아니 제일 거지 같은 경험이었어요 댓글 1번 헐 서른 살이 넘었는데 저랬다고요? 미래가 보이는군요 저 집 아들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절대 정상이 아닙니다 이대로 그냥 빠른 탈출 고고고 되 됐으니 그래요 님도 어이가 없죠? 저도 그랬어요 아니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제 조금 있으면 마흔인데 마흔인데 저러는 거 둘 다 정상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저도 그냥 좋게 좋게 이제라도 저런 집안인 걸 알게 돼서 자행이다 다행이구나 라고 여기려고 합니다 어찌나 놀랐는지 두 시간이 지난 지금도 심장이 쿵쾅거리고 손발 다 떨리고 그래요 진짜 그지같네 기분 2번 어머 여기도 있네 저런 남자 저도 또 봤어요 나이 서른 두 살에 데이트하다 말고 엄마가 불러서 집에 가야 돼 이런 놈이었는데 뭐 대단한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랑 같이 사는 엄마가 오늘은 저녁을 일찍 먹어야 된다고 빨리 들어오랬다고 데이트를 하다 말고 헐레벌떡 달려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지 저는요 처음에 이 새끼 유부남인가? 유부남이 저한테 사기치는 줄 알았다니까요 간섭받는 거 싫어하면서 엄마 말 거절도 못하길래 아니 그럼 그냥 독립을 해 라고 했더니 야 그게 말이 되냐? 엄마랑 어떻게 떨어져 살아 내가 이러면서 지가 버럭버럭 화를 내더라고 이때 아 이 새끼는 찐이구나 싶어가지고 바로 헤어졌는데요 야 이런 사람들 생각보다 많네요 진절머리 난다 싫어 2번 사귄 지 반 년이라고 했죠 그래요 빨리 알아서 다행이에요 좋게 생각하세요? 네 됐으니 네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하려고 합니다 나중에 우리 관계가 더 심각해지기 전에 알았으니까 뭐 정말 다행인 건 맞죠 하늘이 더운 겁니다 3번 쓰니 미래가 훤하다 훤해 빠이빠이 하라고 얼른? 어 되겠으니 네 저도 그냥 그렇게 하려고요 사실 아까까지 계속 톡으로 또 전화로 오지게 싸웠는데 이 새끼 답 안 나옵니다 4번 내 장담하는데 저 인간 처음엔 미안해하다가 나중 되면 왜 우리 엄마 욕하는 거야 어? 이러면서 쓰니 나쁜 년 만들걸? 뻔하다고 되겠으니 그래요 이 인간 처음엔 지도 엄청나게 화를 냈지만 아씨 엄마 왜 이러지 이렇게 제가 계속 자기 엄마 흉을 보니까 결국엔 폭발을 하면서 지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뭐 이제 남친 아니고요 전화로 톡으로 엄청 싸웠는데 결국 나만 나쁜 년 되더라고 징글징글하고 오만쟁이 다 떨어져가지고 방금 차단했어요 5번 저 남자 진짜 틀려먹은 게 자기 엄마가 저런 사람인 걸 뻔히 다 알면서도 쓴 이 집을 알려준 거 이거 진짜 최악이다 최악이야 네 됐으니 네 맞습니다 님 정말 현명하시네요 아까까지 전화로 오지게 싸웠는데 결국 자기 엄마 편을 들더라고요 엄마가 걱정되니까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 해대는데 여기서 정말 오만쟁이 다 떨어졌고 영혼이 끝이에요 감사합니다 2번 와 이런 와중에 자기 엄마 편을 들었다고요 미친놈인가 이건 너무 상식 밖의 일인데 이게 주작 아니야 그냥 여친 그냥 어느 어느 동네에 살아 이런 것도 아니고 정확한 호소까지 다 말해줬다 이건데 새벽에 찾아와 배를 누른 애미도 그렇고 남자도 그렇고 둘 다 완전 미쳤네요 그냥 모전자전이야 콩콩 콩콩 파파스스 그거 양양 3번 허허 이건 뭐 평생을 자기 엄마 손바닥 아래서 머물 새끼로구만 나이를 37살이나 처먹고 저게 뭔 지랄이냐 도대체 허 믿겨지지가 않는구만 4번 주소를 알려준 부분부터 말이 안되는 미친 짓거리죠 아니 세상에 어떤 엄마가 37살 먹은 자식 그것도 6개월밖에 안 사귄 여친 주소를 알아내고 다니냐고 헐 6번 님은 어차피 저 남자랑 결혼 절대 못해요 남친 엄마는 쓴이가 마음에 안들어가지고 혹시 애라도 생길까봐 미리미리 차단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만에 하나 결혼을 하더라도 마찬가지 저 미친 집안 어떻게 감당하려구요 이거요 차라리 잘된거에요 복받은거야 7번 와씨 바람피우는 남편 잡으러 온 줄 알았네 야 저 할미 아들은 뭐 영원히 결혼을 물 건너갔네요 누가 결혼하겠어 8번 난리 납니다 그리고 아빠가 찾아와가지고 차에 싣고 그렇게 끌려가는거 많이 봤는데요 이런 와중에 넌 왜 남친도 없냐고 난리치는거 보고 이 부모들이 정말 미쳤나 싶었죠 정말 신기했어요 저지랄하면서 딸이 어떻게 연애를 하길 바라는거야 말이 돼요 10번 우씨 공포양화가 따로 없니 아니 그 주소를 왜 알려줘 미친거 아니야 11번 여친이랑 잠은 자고 싶은데 엄마는 무서워 이러고 있는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진짜 나잇값 못하는거에요 그 집엄만은 안봐도 미저리 올감이 집착맘입니다 아들 끼어 안고 40살 50살 60살까지 자기 손으로 밥 해먹이며 살아야 될 그런 사람이라고요 절대 결혼하면 안됩니다 물론 안하겠지만 12번 지금 당장 이사해라 자기 차단박았다고 나중에 술에 꼬라가지고 해코지하러 찾아올수도 있다 이거 진짜야 엄마랑 같이 올거같아요 아이씨 소름돋아 대박이네 진짜 아니 그래 아까 댓글에도 나와있잖아 자기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알면 자기가 차단받고 집주소 절대 알려주면 안되는건데 이걸 알려줬다는거 자체가 이미 정신 나간거죠 저도 같은 남자지만 이런 인간들은 그냥 자연 도태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괜히 남의 집 귀한 딸내미 인생 조지면 안되죠 영원히 자기 엄마랑 살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